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아열대 재배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은 재배 면적이 전남 다음으로 큰데요. 하지만 경제적 부담과 판로 확대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김현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3,9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진주의 한 과일 농장. 나무에서 열리고 있는 건 제주 특산물로 유명한 아열대 과일 한라봉입니다. 한때 바나나 농사를 했던 이순근 씨가 제주도에서 들여왔는데 당도가 높아 인기가 좋습니다. 기후온난화로 증가하고 있는 아열대 과일 재배. 경남의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은 천만여 제곱미터로 전남 다음으로 넓습니다. 바나나부터 키위, 한라봉과 파파야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국제결혼, 계절노동자 등으로 아열대 과일의 주 소비층인 외국인은 증가하고 있어 산업 전망도 박습니다. 걸림돌은 초기 투자 비용과 난방비 등 경제적 부담. 특히 경영비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난방비에 대한 지원이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태양열을 활용해 난방비 부담을 줄이는 기술을 개발한 경북의 사례도 참고해 볼 부분입니다. 온도를 항상 밤이고 낮이고 이게 개월에 꽃 온도를 많이 줘야 또 이게 또 잘 큽니다. 잘 크고 그러니까 온도를 줄라 하면 연루비가 많이 들어가죠. 아직 선도 농가가 부족해 재배 기술 발전이 더뎌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도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판로 확대도 과제입니다. 외국산 과일이 안정적인 공급망과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에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국내 과일 생산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과일 수입량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남도는 공모사업을 통해 아열대 과일 재배농가의 시설 설치와 컨설팅, 유통 지원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SCS 김현준입니다.